최재익 씨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 수십 명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공항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최 씨의 입국 정보가 이들에게 유출된 것. 일본에 가서 직접 다케시마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고 하니까 일본 우익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언제 오는지 어떤 로트로 이번에 도울 것인지 그런 정보를 국정원이 주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일본 우익 단체를 한국에 초청해 접대한 사실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던 일본의 우익 인물들이 사쿠라의 요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한 거예요. 그게 국가기본문제의 용호석이에요. 지금 들으신 내용은 어젯밤에 방영된 MBC PD 수처 부당거래 국정원과 일그구 편의 내용 일부인데요. 일본 내에서 역사 왜곡과 혐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극우 세력을 국가정보원이 지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요. 해당 방송을 연출한 MBC 장호기 PD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국정원이 진짜 이렇게 했습니까? 저도 진짜 믿고 싶지 않지만 정말 있었던 일이고요. 하여간 차근차근 하나하나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두 달 전쯤인가? 그때 국정원과 하얀방? 그 편 방송하고 나서 저희가 장호기 PD 모시고 잠깐 방송 내용을 짚은 바가 있는데 그 후속편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후속편이고요. 그 당시에 다루려고 했던 주제가 두 가지였는데 먼저 한 가지를 저번에 다뤘던 거고 대선 개입에 대한 문제. 그나마 이번에는 극우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오디오에도 등장하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때 국정원과 하얀방 편 피해자라고 했던 국정원 해외공작관 네. 그렇습니다. 그분 이야기, 그분 음성인 거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PD 수첩이 어제 내보냈던 방송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국정원과 일부 극우 세력이 뭔가 연결되어 있다. 커넥션 의혹이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줬다? 어떤 정보를 준 겁니까? 아주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어떤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신 시민단체분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런 정보, 언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일본 측 공안에 어떤 식으로든 흘려주고 그 내용이 일본 공안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극우 단체로 넘어갔다라는 게 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국정원이 일본 공안에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또 먼저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안부 지원 활동을 했든지 아니면 독도 활동을 했던 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아야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럼 사찰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찰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송에 담지는 못했는데 위안부 관련 활동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메일을 국정원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제 국정원에서도 우리가 당신을 몇 개월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이메일을 보고 있었다라고 직접 얘기해 주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런 건 다 알 수밖에 없겠죠. 국정원 입장에서는. 출국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하고 있었다. 아니, 이건 국정원 직무 범위 바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지만 하여튼 과거에 굉장히 많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최근의 일도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쭉 이어져왔던 어떤 행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언제까지 해왔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정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본에 넘어가서 그게 또 극우에 넘어갔다라는 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일본 공안한테 넘겨져서 일본 공안이 또 일본 극우단체인데 그 정보를 줬다는 것은 일본 공안과 또 일본 극우단체는 결탁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방송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있으세요. 예전에 재특혜 활동했고 위안부 관련 시위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시는 분.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로는 공안과 당연히 우리는 교류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추겨볼 수 있고 제보자의 증언도 뒷받침할 수 있고요. 금전 지원 이야기는 뭐예요? 금전 지원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국정원 제보자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전 국정원 직원이었던 분이나 혹은 일본 내에서 국정원이 원하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국정원에서 공작금이 지급됐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홍영 씨라고 제보자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그분은 이제 방송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긴 했는데 육사 출신의 국정원 간부이고 주일 공사까지 지냈던 분인데요.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에서 퇴직한 이후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각종 언론에 출연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일본에서 지금 통일일보라는 매체의 주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국가기본문제연구소와 관련된 보수 인물들과 같이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면서 국가기본문제연구소와 관련된 보수 인물들과 함께 그게 아주 유명한 극우단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본에.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거의 이제 아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자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보수이고 정책 극우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극우랑 시위전문 극우단체가 아니라? 그게 완전히 다르고요. 그 논리를 주로 개발하고 퍼뜨리는 그런 단체다? 사실상 아베의 수호신이라고 불렸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홍영 씨라는 분이 이 국기련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국기련의 객원연구원으로 이미 소속이 되어 있고요.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방송을 자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같이 출연합니다. 항상. 사쿠라 요시코 씨가 나오면 항상 홍영 씨도 같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국정원이 돈을 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돈을 줘요? 그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 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홍영 씨가 말하는 발언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는 기사 개재, 강연의 개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해서 기사나 아니면 방송 출연을 통해서 뭘 주장을 해왔는데요?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대선 즈음에는 굉장히 한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노골적인 기사와 강연회를 열기도 했고요. 일본에서. 그 이후로는 한국 한반도가 지금 굉장히 북한에 넘어갈 위기에 있다라든지 핵미사일이 배치돼서 한국 내 동란이 일어날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을 바탕으로는 위험론을 굉장히 자극하고 부추기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요?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대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간단히 얘기를 하면 약간 좀 무리함을 무릅쓰고 일반화한다면 국정원이 일본 안에 극우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셈이죠.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다시 여쭤봅니다.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북 활동이라는 거, 북한을 견제한다라는 어떤 공공의 목표가 서로가 맞았기 때문에 이제 좋든절든 같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띄게 되었고. 또 방송에 담지는 못했지만 우리 국정원이 그렇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건 역시 일본 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보라든지 또 다른 활동가들의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정보를 내주고 또 다른 우리 국민의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받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북 인사의 정보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을 그런 반대국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제보 내용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 취재 과정에서 국정원의 반론은 들으셨어요? 국정원의 반론을 듣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네네. 이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반론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런 주 업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이런 식의 국정원의 활동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까?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까? 이 어떤 북한과 관련된 내용 혹은 일본 극우와 관련된 내용은 한 90년대 후반 정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해요. 90년대 후반부터? 네네. 그때부터 이제 어떤 북한 견제하기 위한 활동이라든가 90년대 초반이나 후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딱 짚기는 어렵지만 이게 너무 내부적인 내용이라 90년대부터 이미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내에 있는 인사를 국내에 초청하고 국정원 안에서 강연도 해 주고 혹은 한국 내에 있는 호텔에서 탈북자를 접선시켜주고 결국은 이런 논리인가 보군요. 그러니까 일본 내 반복 세력을 활용을 해서 북한을 견제한다. 기본 전략은 이건데 일본 내 반복 세력이 축을 이루고 있는 게 그 부위다 보니까 그게 연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네. 흘러흘러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국정원에서 이제는 행동한 작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 내 극우 세력과의 논리와 매우 똑같아졌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저는 그래도 국정원의 속 시원하니까 소명이든 해명이든 반박이든 뭐든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요? 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 댓글 이런 데서 그런 게 저도 얼핏 본 것 같은데 PD시첩이 이 방영하는 의도가 뭐냐. 지금 국정원하고 경찰이 하고 있는 청주,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덮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방송 내보낸 거 아니냐. 이런 댓글 저도 봤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속상한데요. 저희가 제보자를 만난 게 올해 1월이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6월에 저희가 한 편 방송을 또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달 전에. 오히려 저는 반대면 반대이지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취재했고 광복절에 맞춰서 방송을 냈다.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광복절에 맞춰서. 네. 전혀 그거랑은 전혀 문제가 상관없습니다. 혹시 또 후서편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좀 보고 있는 내용들은 있는데요. 아직 확답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국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회 정보위에서도 국정원 좀 불러갖고 이건 좀 캐야 되는 그런 상징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 정부나 관계되신 분들께서도 좀 관절 문제를 좀 알아봐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MBC 장고기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장고기 PD MBC 장고기 PD MBC 장고기 PD MBC 장고기 PD